대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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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안보여 아무것도 안보여 이야 이제 차가 지나가 여기는 무조건 차가 2일 1주로 가니까 해야됩니다 여기는 완전 죽음의 로드입니다 죽음의 로드 상당히 위험합니다 전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는 전기가 없다 보니까 당연히 가로등도 없고 저렇게 그냥 몽족 여인들이나 이렇게 가면서 한 명씩 이렇게 볼까 상당히 위험한데도 죽음의 로드입니다 단지 2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들이 이 길을 선택해서 다닙니다 자 이곳은요 죽음의 로드입니다 죽음의 로드 해발 1800m입니다 여기는요 다른 데는 엄청 더운데 여기는 워낙 고산지대다 보니까요 상당히 시원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라오스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덥겠지만요 네 여기는 지금 다들 여기서 살면 좀 고산병 걸릴 수도 있겠죠 네 저기 길이 막 흙먼지 날리면서 오는데요 이게 죽음의 로드입니다 길도 완전 꼬불탄 길이구요 자 이게 방비행이랑 루앙파라방 루앙프라방이랑 해서 지나가는 길인데요 이 사람들이 위험해더라도 이 길로 오는 이유는요 2시간 정도를 단축을 할 수가 있어요 길이 위험한 대신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쪽 길로 해서 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기는 휴게소에요 식사도 간단하게 할 수 있고 상 정상입니다 정상이에요 저기서도 이제 하얀 차들 차도 한 대 올라오고는 있네요 흙먼지 날리면서 지금 먼지 날리는 게 다 차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차량도 많이들 이렇게 움직이고 합니다